전라남도 신안군엔 한국의 산티아고로 불리는 술래길이 있습니다. 12km에 달하는 술래길이 총 5개의 섬을 이어 이른바 섬티아고라고도 불리는데요. 기도와 묵상을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서가 출간됐습니다. 권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섬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군. 약 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곳엔 한국의 산티아고 술래길로 불리는 이른바 섬티아고 술래길이 있습니다. 일제강점기와 6.25 전쟁 당시 섬 선교를 펼쳤던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 행적을 따라 2017년 신안군이 조성한 술래길입니다. 기점 소확도를 포함해 총 5개의 섬을 잇는 12km 술래길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을 각각 테마로 한 12개의 기도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. 책 12사도와 떠나는 섬티아고 술래길은 이러한 신안군 섬 술래길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. 12사도들의 생애와 그들이 남긴 교훈을 주제로 방문객들의 묵상과 사색을 이끌어줍니다. 저자인 서원대학교 김병희 교수는 각 기도 공간은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곳이라며 섬티아고 술래길은 관광과 사색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공간은 단순히 카톨릭 신자라든가 개신교 신자를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. 누구나 찾아가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치유의 공간이다. 저자인 김병희 교수는 우연히 방문한 신안군의 정취에 반해 책 보랏빛 섬이 온다와 12사도와 떠나는 섬티아고 술래길까지 두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. 김 교수는 섬티아고 술래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의미와 가치를 종교가 없는 방문객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책이 단순한 여행 가이드북이 아닌 사색과 치유의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.